number 11 what is your family name what is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죠 your family name 자 앞서서 제 비디오에서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었죠 만나자마자 이너비어와 함께 얘기하는데 what is your family name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아신다 여러분의 대대로 가족 대대로 쓰고 있는 성이 뭐냐 이런 뜻이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what is your last name 또는 what is your surname 이렇게 성을 묻는 표현이라는 거 잘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예를 이영희 씨를 들었죠 자 그러면 korean way는 뭐예요 이영희지만 american way는 영희 리 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한다 my family name is lee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simply lee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렇게 하고 다음번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number 12 what is your given name 자 역시 육하원칙 what is 무엇입니까 your given name give가 뭐예요 주다에서 여러분이 이름이 주어지죠 영이냐 철수냐 길동이냐 그런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what is your first name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다 so my given name is 영희 이렇게 얘기하시든가 아니면 simply 영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next number 13 in what country were you born 자 보니까 in what country에서 were you born 했냐 그죠 태어났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대부분 south korea에서 태어났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한다 I was born in south korea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또는 어떻게 또 물어볼 수 있다 what is your nationality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다 my nationality is south korea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고 대답한다는 거 선생님 저는 대답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에 대한 답만 simply 대답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in what country were you born 하면 south korea what is your nationality 해도 south korea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 number 14 what year were you born 자 이번에는 what year 했으니까 그렇죠 육하원처럼 무슨 연도에 이런 말이네 were you born 했냐 태어났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퀘스천 자체가 쉽고 굉장히 여러분에게 tricky한 퀘스천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회화가 또 되냐 안 되냐를 이 이너비어가 간단하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묻는 게 what is your date of birth 이렇게 묻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what year were you born 이렇게 물어봤어요 what year 하면은 여러분이 뭔만 얘기한다 그렇죠 연도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10월 2일 1968년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1968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런데 또 다르게 또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은 when were you born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when 하면은 언제 태어났어 이랬을 때는 다 얘기하셔야 되겠죠 October 2nd 1968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what year were you born 하면은 전부 다 얘기할 필요 없이 뭔만 한다 1968 하고 연도만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number 15 what is your country of nationality? 자 우리 배웠었네요 앞에서 what is 하니까 무엇입니까 your country of nationality가 그죠 국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in what country were you born 하고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 simply South Korea 하시든가 아니면은 영어가 조금 되신 분들은 my country of nationality is South Korea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자 number 16 where have you lived during the last 5 years? 자 where 하면 어디에서 have you lived 그렇죠 살아오고 있습니까? 내가 묻는 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를 묻는 거라 그랬죠 have plus pp니까 언제? during the last 5 years 동안에 5년 동안에 어디서 살아오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이 만약에 5년 동안 나는 Seattle에서만 살았어 그러면은 I have lived in Seattle for 5 years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뉴욕에서 2년 Seattle에서 3년 살아서 그러면은 2 years in New York 3 years in Seattle 앞서서 살았던 것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최근에 살고 있는 그 기간을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number 17 Is this address the same as your mailing address? 자 여기서 보니까 Is this address the same as your mailing address? 어떤 분들이 여기에서 mailing address 하면은 이메일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되세요 여기서 mailing address 하면은 여러분의 우편물을 받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USCIS에서 letter나 많은 것들을 받고 있었죠? 이 주소가 this address죠? 그러니까 The same as 하냐 mailing address 와 그쵸? mailing address 라는 건 여러분의 우편물을 받는 주소라는 거 이것과 same 하냐 이런 말이죠 동일하냐 자 그래서 Is this address the same as your mailing address? 하면은 그렇다 그러면 yes it is 아니면 no it isn't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답이 정확하게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 했을 때는 simply yes 아니면은 no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next number 18 were your parents married before your 18th birthday 자 were your parents married 뭔 말이에요 그쵸? 당신 부모님들이 결혼을 했습니까? 이런 뜻이네요 언제 before your 18th birthday 그쵸? 18살 생일 되기 전에 니네 부모들이 결혼을 했었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정서로써는 이게 무슨 질문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18살 되기 전에도 결혼하지 않고 사시는 부모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18살 되기 전에 당신 부모가 결혼을 했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은 여러분은 우리는 yes에 해당되죠 그래서 yes 누구예요? 부모님이니까 그쵸 they were 이 말이에요 그래서 yes they were 쉽게 말하면 yes they were married 라는 뜻이죠 또는 simply 만약에 답이 좀 힘들다 그럴 때는 yes or no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next number 19 How did your mom become a US citizen?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육하원칙 나왔네 Did your mom become 되셨냐 a US citizen이 어떻게 했냐 엄마가 미국 시민이 되셨어 이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이미 이너뷰가 벌써 엄마의 초청으로 이 사람이 지금 영주권자였다가 그 다음에 citizenship 애플리케이션을 서밋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Who petitioned for you to deny the states 했을 때 이 사람은 My mom invited me to deny the states 하고 넘어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엄마의 초청으로 왔을 때는 반드시 그 초청을 하신 분들의 additional information을 go over 하고 넘어간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누구의 초청으로 왔는지 그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그 스폰서링 해 주신 분들의 personal information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미국에 오게끔 이렇게 스폰서 해 주셨다 하시는 분들은 엄마의 그 name full name 그리고 date of birth simple personal information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고 나서 How did your mom become a US citizen? 어떻게 너네 엄마 시민권자가 되셨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네 엄마가 여기서 태어나신 분이야? 아니면은 귀화해서 시민이 되셨어?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 대부분은 귀화되신 분들이죠 그래서 She is a naturalized US citizen 이렇게 대답을 하시든가 아니면 태어나셨으면 She was born her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 되시죠? 그 다음 자 number 20 What is your child's relationship to you? 자 What is 하니까 무엇입니까? Your child's relationship 그죠? 자녀와의 관계가 뭐냐 이 말이에요 To you 너와의 미국에서는 또 어댑션에서 많이 또 키우기도 하잖아요 자녀를 그죠? 어댑트에서 키우고 있어? 아니면은 step parents이야? 묻는 질문이에요 step parents 하면은 그 부모가 다른 거 있죠? 그 질문이에요 대부분은 본인이 다 낳으셨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은 He is my biological child 또는 She is my biological child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질문 또한 여러분이 반드시 자녀관계 같은 경우도 묻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받게 되실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이가 만약에 두 명이다 그러면은 one by one 순으로 한 사람씩 한꺼번에 지나가고 그런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이너뷰를 보셨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personal information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one by one each kid's personal information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외 요구 끝까지 끝ультат Heb 또 보자 5 저 ri 등 Movem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